여러분이 만든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공간에 있는 나에게 공유할 때 우리는 푸시 명령을 통해서 그 이미지를 레지스트리로 업로드해서 공유를 할 수 있죠. 레지스트리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명한 것은 역시나 허브.docco.com이죠. 기본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여러분이 푸시 명령을 내리면 기본적으로 허브.docco.com으로 업로드 됩니다. 그런데 허브.docco.com은 단점이 있어요. 하나의 비공개 저장소만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다른 대안이 필요할 텐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github.com에서 packages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제공하는 container registry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제한 없이 비공개 저장소를 운영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바로 github.com에서 제공하는 packages container registry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레지스트리가 무엇이고 또 레지스트리로 업로드하는 푸시 명령과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리지 않거든요. 모르신다면 도커 허브로 푸시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참고하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실 것을 권해 드리고요. 또 github.com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신다면 제가 만든 github.com에 대한 입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 그럼 github 안에 있는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프로필로 가시면 your profile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packages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바로 이 packages라고 하는 저 메뉴 안에 여러분이 만든 도커 이미지가 업로드 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도커가 있고 containers가 있거든요. 도커는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고요. containers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레지스트리가 통합이 됐습니다. learn more를 클릭해 보면은 기본적인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거 한글로 좀 바꿔볼까요? 자 github의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꼭 도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자바나 또 자바스크립트, 루비 이런 여러가지 컴퓨터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패키지 매니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곳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왼쪽에 보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매뉴얼이 있는데요. 저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인증이에요. 자 여기에 인증을 어떻게 하는지 적혀 있긴 한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의 프로필에서 세팅스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디벨로퍼 세팅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퍼스널 액세스 토큰스를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패키지스로 업로드를 할 때 사용할 인증 토큰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줄여서 PAT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 제너레이트 뉴 토큰 토큰을 새로 생성한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에다가 저는 도커 포 도커라고 할까요? 도커를 위한 토큰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리고 이 토큰을 어느 기간 동안 살릴 것인가 저는 기본값으로 두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패키지스, 라이트 패키지스, 리드 패키지스, 딜리트 패키지스가 있는데 우리가 명령어를 이용해서 패키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에요. 저걸 키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트 토큰을 클릭하시면 이 토큰 값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저기 있는 저 토큰 값은 화면이 리로드되면 더 이상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카피해서 어딘가에 일단 저장해 두세요. 자 방금 제가 한 절차가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라고 되어 있냐면 CR-PAT는 지금 우리가 카피한 토큰을 운영체제 환경 변수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긴 명령을 실행하면 우리의 레지스트리에 로그인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스텝을 쪼개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도커에 로그인할 때 도커 로그인이라고 하면 이것은 기본 레지스트리인 허브.도커.com에 로그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터브에 로그인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터브의 레지스트리의 주소인 ghcr.io를 뒤에다 붙입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u하고 여기다가 아이디를 넣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아까 우리가 발급받은 퍼스널 액세스 토큰 있잖아요. 이거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저는 수업 끝나자마자 지울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러면 로그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insecure, 안전하지 않다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이 명령어 히스토리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저 히스토리를 보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냐라는 것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export crpat의 값으로 토큰 값을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달러 하고서 얘를 실행시키면 이 환경 변수의 저 값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환경 변수를 출력하고 그 출력한 것을 이 밑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노컬 로그인 ghci.io-uegoing 그리고 password standard input 하고 엔터를 치시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옵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출력해 준 저 pat 값이 패스워드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런데 할 때마다 이걸 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을 여러분의 운영체제가 또는 shell이 실행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스타트업 스크립트에 넣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는 z shell이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에다가 이렇게 값을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shell이 실행될 때 지금 제가 편집하고 있는 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crpat라고 하는 환경 변수가 세팅이 되겠죠. 자,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소스를 넣으면 뒤에 있는 코드가 지금 바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럼 실행이 됐고 그럼 제가 여기서 crpat를 하면 이렇게 저의 pat 값이 출력이 되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요거 있잖아요. 요만큼의 코드를 제가 새로운 shell의 화면에서 실행을 하면 그럼 로그인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새로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업로드를 좀 해볼까요? 자, docker run name은 myubuntu 그리고 저는 ubuntu를 기반으로 해서 myubuntu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미지는 이런 형식에 따라 만드시면 돼요. 자, docker commit 그리고 myubuntu를 어떤 이름으로 하냐 제일 먼저 레지스트리에 주소를 적습니다. ghcr.io 그리고 계정 이름을 적어요. 그리고 이미지 myubuntu 라는 이름으로 전화할 거예요. 1.0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있죠? 자, 그럼 쟤를 이제 푸쉬를 해볼까요? 자, docker push 그리고 버전은 1.0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뜨고요. 자, 우리 한번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의 프로필로 가고요. 자, 여기 packages로 가게 되면 방금 제가 24초 전에 업로드한 myubuntu라는 패키지가 업로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패키지는 private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만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로 바꾸고 싶다면 저 패키지 세팅으로 들어가서 visibility를 체인지해서 public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이 이미지와 어떤 특정한 GitHub의 Git 저장소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자, 이를테면 제가 새로운 저장소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저장소를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저 저장소에 우리의 패키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은 connect repository가 있어요. 클릭하면 제가 방금 만든 저장소가 이렇게 나오죠. 저것을 체크하면 connect repository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데요. 아까 제가 만들었던 Git 저장소로 가서 리로드를 해보면 여기 아무것도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면 파일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스에 myUbuntu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readme.md라는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readme.md는 GitHub에서 저장소에 대한 설명을 담는 약속된 이름의 파일입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자, 저것이 우리의 패키지에 대한 설명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박수 치셔야죠. 어때요? GitHub를 Docker Registry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 가시나요?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물론 용량의 제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저장소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쉽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하해요. 아차, 깜빡했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시면 지식지도 서말로 오셔서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고맙습니다. 어차입니다. 전혀